네 안녕하세요 엑스터 엑소 아웃 엑스터 엑소 아웃 네? 엑스터? 엑스터요? 엑스터요? 어떤 팀이신거에요? 다시 유닛이 바로 나온줄 알고 엑스터 엑스터 엑스터가 뭐지?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엑스폰의 트윈씨랑 하채 김유한입니다 요한 여성 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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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윈이 노하고 도시 잘하는 도시 잘하는 야 제 느낌이 안녕하세요 이리와 야 엑스타 야 야 야 정말 갈 때까지 갈 때까지 원인 분들이 원하신다고 걍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아직 딜이 없었어 딜레이가 있어 여러분 원하시죠 요한이 승현이도 왼쪽 얼굴 하면 안 되는데 아 그 왼쪽 왼쪽 얼굴 진짜 빠 Spider-Man 왼쪽 왼쪽 진짜 Katherine Katherine 하이 한번 형 하이 아아아 아아 아아아 8위를 뛰어넘을 것이냐? 100권 1등이 그립 페널티 한 명 지목할 수 있어요? 오 뭐야 뭐야 아 바로 아 바로 아 이거다 야 놀라지 마 아 봐봐 이거 좀 한다? 야 승우 형 찍은 거 보여줄게 이거 좀 한다? 굳이 잘하네 오늘 어땠나요 타나? 어땠어 오늘? 오늘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오늘 어땠어요? 네 오늘 저희 대형 수사입니다 대형 수사 우산을 들어줄게 우산을 들어줄게 오하하 아 어떻게 또 만드니까 오하하 오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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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오하 오하 아 하나 둘 셋 지금 메이크업 했다 집에 가서 지금 귀엽지 않아? 야 정말 준비했어 야 형이 지금 통을 넣어 이러고 나네 봤어요 멋있지 않나요? 저 형준식 셀카법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도 또 한다고? 얼굴 깔차게 나와 아 야 아 야 아 아 아 아 9. 야 딱딱 웃음 박원소리는체 오 오 잘한다 컬까지, 컬까지 요한이 에이 요한이 에이 이거 포정이랑 춤을 쪼다리요. 제가 선생님이에요. 그러면 수강을 시작해볼까요? 저희 그때 말했던 그 느낌은 뭔지 알죠? 퍼졌다가 와서 이거 알죠? 어 그거 알아. 합을 하고? 응. 합이. 입이 포인트라고요, 입. 한 번 더 보여줘요. 우등생이야. 진짜. 한 번 더 해보자. 한 번 더? 누우래요? 잠깐 이제 누우세요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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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아파. 아, 아파. 온단적이네요. 그럼 앉아서 이거는 기본이겠네? 네, 앉아서도. 반영도 일자가 되고. 왼쪽으로도 쓸리고. 오른쪽으로도 쓸데요. 어머. 네, 오늘 제 인생 처음으로 베레모를 한 번 써봤습니다. 네. 저 한 번도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. 어떤가요? 아직 날을 사랑한다면 닦변. 안 돼? 아른데? 다. 아, 아, 아. 응. 예쁘다. 너무 멋졌죠. 진짜. 너무 멋져 nella 생각단다. 너무 멋진 못 낭비를 한다면. 그럼 이제 주종목 가야지 섹시 벌써 준비했어 준비했어 뭐 하나 포인트 딱 패스트 거 찍고 올게요 엄청 귀엽죠 제 룸메입니다 패스트 거 찍고 올게요 패스트 거 찍고 올게요 패스트 거 찍고 올게요 힐링 파트 우리 파트 하나 둘 셋 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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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섹시한 요한 갑니다 하나 둘 셋 체크 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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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부 소음 빌었어? 동부 소음 빌었어? 동부 소음 빌고 동부 소음 안 빌었어? 동부 소음 안 빌었어? 안 돼 형 솔직히 내가 맘만 먹으면 태권도로 너 이길 수 있는 거 알지 괜찮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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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런스 탈런스 왜그래 진짜 아 opp 넌 엥스 주면 아 커 커 커 나왔어요 다 내가 서울 시원 아 어어 시원 잘했어 완전 손부다 낫다 너 너무 촬영이 빨리 끝나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질문 몇 가지로 할게요 조승현씨의 단점은? 지켜보고 있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그짓말 안 나 진짜로 아 가만있어 뭐로 가진 거예요? 진짜 안 꺼진 거에요? 그냥 이렇게 안 꺼진 얘기라고 말해줘요 왜인 줄 알아요? 까지없어 아 왜 울어 한번 유혹해주세요 저를 유혹해주세요 오케이 야 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장도현 취향적이여 오 노력했어 한견이 정신 차려해 한결이 정신 차려 수질 네 비상을 한다는 이제비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힙 원힙 vary 됐어요 고맙습니다.